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음식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물질인 캡사이신은 맛과 통증에 관련된 이야기로 익숙합니다. 하지만 캡사이신이라는 분자에 매운맛 이상의 다른 효과는 없을까요? 캡사이신의 조금 낯선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캡사이신은 긴 탄화수소 사슬과 방향족 고리 구조가 아마이드라는 결합에 의해 연결된 분자입니다. 구조는 본 적 없더라도 캡사이신이라는 명칭만큼은 자주 들려와서 익숙하죠. 매운맛의 핵심이라는 근본 때문에 우리는 고추를 비롯한 여러 식물에게서 캡사이신의 함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사이신이 얼마나 매운지 생각한다면 과연 고추에는 얼마나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캡사이신은 고추 질량의 0.1에서 1% 내외의 소량 함유된 분자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고추의 특정한 영역에 대부분의 캡사이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빨갛거나 초록빛깔의 과피에는 단 1.7%만이 함유되어 있고 매운맛을 줄이려 제거하곤 하는 씨앗에도 1.4%뿐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캡사이신은 고추 내부의 하얀색 심지 부분인 태좌의 무려 96.9%의 비율로 함유됩니다. 매운맛을 줄이려면 씨앗과 태좌를 빼고 과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고추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를 이용한 매운 소스 또한 각기 다른 정도의 매운맛을 갖습니다. 매운맛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스코빌 지수를 통해 살펴봤을 때 가장 흔하게 보이는 타바스코 소스는 약 2500 스코빌 지수에 해당합니다. 청양고추가 평균적으로 만 스코빌 지수로 알려져 있으니 그 4분의 1 정도의 위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매운맛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시판되는 소스 중에서는 900만 스코빌 지수에 핫소스까지 판매됩니다. 당연히 순수한 캡사이신은 이들보다 더 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빨간색에서 매운맛을 연상하고 핫소스들 역시 공통적으로 새빨간색을 갖기 때문에 캡사이신도 빨간 분자라 생각되지만 순수한 캡사이신은 하얀색 결정물질입니다. 이를 그대로 먹는다면 무려 1600만 스코빌 지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매운 물질은 세상에서 가장 매운 물질로 소개했었던 레시니페라톡신이 160억 스코빌 지수로 압도적이었죠. 캡사이신은 흔한 매운맛으로 인식되며 여러 식물에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물질로 생각하기 쉽지만 캡사이신 역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높은 순도의 물질은 상당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화학시약 판매업체인 시그마 알드리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 확인한 결과 탄 50mg의 캡사이신이 16만 6천원에 판매됩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이 맛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비싼 물질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 떠올려본다면 조금 더 매운맛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통증으로 구분되는 매운맛을 먹는 걸까요? 정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과 식도 위와 장에서 끓는 듯한 매운맛이 느껴지기도 하며 혀가 얼얼하고 불에 타는 것 같은 느낌에 침이 새어나오고 심한 경우 눈물이 나거나 몸이 떨리고 식은땀과 함께 으슬으슬한 한기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매운 음식을 먹거나 한바탕 매운맛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같고 막연히 스트레스가 풀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지쳤을 때 아주 매운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캡사이신의 매운맛이 작용하는 위치와 원리, 관계를 알아본다면 캡사이신의 신기함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TRPV1이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분자입니다. 뜨거운 열감과 관련된 감각 수용체인데 과도 수용체 전이 바닐로이드1이라는 명칭을 줄인 것이며 캡사이신이나 레시니페라톡신이 관여합니다. 물론 하나의 수용체가 매운맛만을 위해 존재하진 않습니다. Y512, S513, T551, 그리고 E571 위치에 캡사이신 분자가 결합하며 우리에게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데 6개의 막투가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복잡한 TRPV1에는 다른 작용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E600, G602, Y631, L635 위치에 작용하는 옥시토신입니다. 신경전달물질이자 호르몬이기도 하며 공감과 유대감, 안정감을 일으키기도 하는 옥시토신은 TRPV1의 작용에 고통 경감을 비롯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뜨거운 열감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온도에 민감합니다. 뜨겁거나 캡사이신 혹은 레시니페라톡신 등이 결합하면 통로가 열리며 칼슘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급격히 유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나 면역작용 혹은 그 외의 반응들을 체감하게 되죠. 열감과 관련되어 있는 수용체인 만큼 온도에 따라 통로의 크기가 변화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통로가 좁게 닫혀있는 형태, 중간정도 열린 형태, 그리고 넓게 열려 칼슘 수송이 원활한 형태가 3분의 1씩 뒤섞여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며 점점 통로가 열린 구조가 많아지며 48도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TRPV1이 열려 매운맛을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음식일수록 매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며 차갑게 씻고 나면 매운맛과 짠맛이 뒤섞인 심심한 맛으로 변하는 것은 온도에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감각 수용체에 작용하는 민트 성분인 멘톨이 차가운 물을 더 차갑게 느끼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본격적인 캡사이신의 재미있는 점은 동물 실험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매운 음식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과학적 이유입니다. 캡사이신은 우울증 완화 기능이 있습니다. 물에 쥐를 띄워뒀을 때 우울증 상태의 쥐는 별다른 거동 없이 가만히 한자리에 떠있게 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쥐라면 헤엄치며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연구진은 우울증이 유발된 쥐에게 캡사이신을 주입했을 경우 주입량과 비례에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대표적인 우울증 완화 약물인 아미트리틀린을 주입했을 경우와 동일했으며 아미트리틀린과 캡사이신을 적은 양으로 혼합해 주입했을 경우에는 가장 활발한 우울증 해소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인 셈입니다. 캡사이신은 항암 기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흔히 너무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식도나 위에 암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고통이 느껴질 정도의 농도를 빈번히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인 농도에서는 캡사이신이 발암물질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종양 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캡사이신 섭취로 염증이 자주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비정상적인 칼슘 신호 전달은 증식, 전이 및 암세포 생존을 촉진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캡사이신에 의한 TRPV1의 활성화는 3중 음성 유방암 세포주를 비롯한 종양세포의 증식을 크게 감소시키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TRPV1과 캡사이신은 염증, 암 및 면역과정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하나 더 눈여겨볼 만한 것은 TRPV1과 관련된 물질 P라는 생분자입니다. 물질 P의 농도가 높아지면 신경 염증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 P는 뉴로펩티드 중 하나입니다. 1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물질 P는 대부분의 유해성 및 극단적인 자극 즉 생물학적 완전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한 주요 최초 대응자입니다. 따라서 물질 P는 우리 몸에 즉각적인 방어, 스트레스, 복구, 생존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염증이나 통증, 불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죠. 캡사이신은 물질 P의 분비를 고갈시키며 통증을 제거하는 제공을 합니다. 비록 매운 맛을 먹을 때는 매운 맛의 형태로 통증이 느껴지지만 통증이 한번 가라앉고 나면 약간은 멍한 듯하며 몸의 다른 통증이나 불안감, 불편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은 물질 P의 고갈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캡사이신을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개발해 국소진통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질 P의 재미있는 다른 사실은 올해 발표된 셀 논문에서 성욕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비록 G를 대상으로 실험되었지만 같은 포유류인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욕이 사라진 G에게 물질 P를 주입할 경우 이성을 봤을 때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교미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등 물질 P의 양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하다보면 우리도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캡사이신의 여러 작용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캡사이신을 진통제로 구분합니다. 그 구조는 방향적 고리와 소수성 사슬 잔기가 아마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형태로 구분되는데 그렇다면 더 효과적이지만 열감이나 매운맛이 감소된 다른 화학 분자들을 설계해 찾아낸다면 오롯이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본 구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변형을 통해 연구진은 수많은 캡사이신 유도체를 합성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그 중 캡사이신과 YB16 그리고 YB11이라는 세 가지 유력한 분자에 대해 동물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들의 매운맛이나 열감, 즉 통감 유발을 비교한다면 캡사이신보다 더 낮은 반응성이 YB11과 YB16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취 진통 효과를 확인했을 때도 아주 효과적인 능력이 확인됩니다. 흔히 이열치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더운 여름철 뜨거운 음식으로 오히려 더위를 잇는다는 말로 자주 사용되지만 더운데 뜨거운 것을 먹는 것에 의미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운맛이라 연상된다면 분명 매운 음식은 열감 해소와 스트레스 해소, 진통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위에 대한 감각이 감소합니다. 매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잡는다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열치열은 화학적으로 올바른 사자성어입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캡사이신의 사용은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2021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최근 태양광 발전용 반도체성 소재로 각광받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해 태양전지를 제조할 때 캡사이신을 함께 뿌려서 테스트했습니다. 도대체 왜 뿌리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해봤더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메틸암모늄 납 아이오딘으로 제작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력 변환 효율은 19.1%로 측정되었지만 캡사이신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무려 21.88%로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안정성마저 더 높아져서 800시간의 사용 후에도 초기 효율의 90% 이상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캡사이신 첨가가 페로브스카이트 활물질을 구성하는 결정들을 팽창시켜 전기를 더 효과적으로 초기 효율의 분자와 무기물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우울할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식이 예상보다 매워 왠지 먹기 싫다면 그래도 이게 우리 예상보다 많이 비싼 물질이란 것을 떠올리고 위안을 삼도록 합시다.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넘어 기분전환, 스트레스에서 외에도 태양광 발전에 마저 사용가능한 분자입니다.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넘어